뱀뱀뱀뱀 내가 그 의지를 이어받아서 대박을 뽑아보도록 하겠다 간다! 자 블루부스터부터 블루부스터부터 갈게요 아니 이것은? 드렉스러워 타지? 아 그렇지 보고있나 싶게 타지 뽑았습니다 축하해요 자 더 가볼게요 스텝이 터틀 50대 50 일단 현실은 다치 터틀 플래시거든요 가볼게요 바야바 4링 그래도 좀 양심있는게 나왔네요 그래도 좀 쓸만한거 좋네 트롤링할 때 아주 좋은거 자 다음거 어우 리사 궁링 나왔어요 리사 궁링 그리고 EP 머리 유니크는 한개 나왔네 아너스 뭔가 망필인데 일단 깐거만 봐선 도장시키 투링 레나 버거 용허락 불감님 유니크 부스터 좋아 뭐 나올까요 이야아 이거는 꿀이지 잘 나왔어 데스스토커 사정거리 9% 나이스 자 뽑지도 하던거 좋아좋아 테라 블루 부스터는 망이죠 그렇죠 뭘 새삼스럽게 레나 블루 부스터 레나 블루 부스터 레나 블루 부스터 잘못했어 두개 65개씩 두개 살거면은 스텔라거는 사지말지 그쵸? 스텔라거는 팩 사지말지 어차피 나오는데 이걸로 어쨌든 스텔라 하나 스텔라거 사지말지 왜 이거 왜 샀어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왜 샀어 어떻게 할거야 도대체 오죽에 틀렸는데 근데 반이 걸 나오지 않아요? 응? 반이 걸 나오지 않아요? 아 나오기야 하지 근데 내가 안 나오니까 문제지 근데 내가 안 나오니까 문제지 언제상 문제는 그러고야지 아잇 모르겠다 스텔라카 가자 간다잉 야 뽑으면 되지 여기서 그치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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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긴장되냐 이렇게 레어부스터 이거 좀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야 진짜 군인이 좀 잘 뜨자 아 그거 없냐 화이팅 사지방에서 이거 들어야지 하자 어 100개 역시 군인은 군가를 들어야 돼 내가 들었던 군가 중에 이게 제일 좋아 55개 자 이거 들으면서 점심 짬밥 먹으면 더 맛있어 그치 맛있긴 개뿔 어쩌면 이거 보고 있을 때 바깥에서 저 노래 나올 수도 있어 무튼 일과 끝나면 노래 나오거든 어 6.5개 망했어 와 안 나왔어 이전 것도 30만원에서 1개 나왔어요 자 이거 20만원어치거든요 이거 20만원어치야 타냐꺼 합니다 8도 타나이 10만원어치야 60개 아 그래 8도 사나이 갈까 8도 사나이 8도 사나이 8도 사나이 8도 사나이 8도 사나이 쉽게 안 나오네 강력한데 2,2,2 무금이 아닌데 아 좋다 좋아 정이었아이 아뇨 원래 이랬어요 서른다섯개 아우 도망가는거 같애 아냐아냐 망플이야 망플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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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다른 안대 안대 이거만한게 없다 가줄게 뽑아줄게 웃어봐 굳이 이래야지 이래야지 힘내 뽑아줄게 하나 뽑자 그래 이거 구보하면서 부르면은 목 터진단 말야 야 이거 안 떴다고 후임병 갈구면 안된다잉 아 후임병 때문에 뽑아줘야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김상민님 오늘 심기가 불편하시지 말입니다 날 걸지 마라잉 어 어디 기분 안좋으십니까 엎드려 시키마 하면서 이제 갈고 와야지 아 진짜 안 뜨면 어떡하지 근사에서 하아 야 하나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냐 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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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의 벼락불을 쏟아부치며 벼내의 생명선에 내일을 걸고 전우야 5개 남았어? 야 어떡해! 김이병! 너 목숨이 5개 남았어! 진짜 앞에 2명이 막 30만원, 20만원에서 1개 나오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김이병! 내가 널 구했어! 김이병! 내가 널 구했어 김이병? 내가 널 구했어 아~~ 좋았어 야 박상병이 오늘 피했었는데 아니 글쎄 이상형 오타쿠게임에서 바니컬 뽑았다지 뭐야 아니 그게 사실인가? 저도 따라가지 말입니다 저는 냉동 냉동 좋아하지 말입니다 박상병님 박상병님 좋았어 개이득이야 아 좋았어 못봤어 개이득이야 나이스 나왔어 아직 구입하지 않은 캐릭터는 대표 캐릭터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만 보세요 넌 할 수가 없어 뭐 에이 문.. 뭐야 문하이더님이 이제 동영상으로 보다가 거의 마지막쯤 되면 아 킬링힛 18새끼 추가 다가오면 죽여버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딱 뽑으니까 이제 지금 눈물 흘리고 있을 것 같아 그치? 사진방에도 조용히 이제 눈물 훔치면서 아 이 새끼 놀랐잖아 하면서 아 놀랐잖아 이 개새끼야 하면서 ㅋㅋㅋㅋ ㅋㅋㅋㅋ 좋아 좋니? 문하이더? 한창 굶주려 했을텐데 부대 안에서 이거라도 보면서 화이팅해 어 근데 진짜 이쁘다 화이팅 엄청 이쁜데 빨리 휴가 나와 휴가 나와서 이거 해야지 화이팅 빨리 휴가 나오세요 내가 뽑아놨어 너 휴가만 나오면 이제 꼬리 잡아당길 수 있어 빨리 나와 오케이 앞에도 보여줘 오케이 여기있어 앞에 화이팅 화이팅 문상병 내가 지금 문일병이거든요 자 일단 갈게요 아 좋았어 걔 이득이야 뽑았어 갈게 아 뭐야 부스터 60게임 야 독점갈 뭐야 저거 FA 손 잘 나왔고 독점갈 쿨감린 나이스 어 햄버거 빨리 먹어 치워야지 먹고있어 야 유니카나 뽑으려나? 나이스 이펙트 한개 포이즌 퍼프 포링이네? 포이즌 포링 먹었구요 나이스 끝이네? 유니카나 나왔다고 맞아요 네 에피피님 제 손가락은 이런 손가락입니다 축태포라스란 두개 뽑는 손가락 미쳐가지고 어서오세요 턴 창 확참니? 확참니? 중개 많은데 한번 눌릴게요 늘려줄텐데 멀리서 늘렸어 늘려준다고 오케 갈게요 오케 갈게요 레어부터 세개 아 타드 있어 없어 있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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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고 해 빨리 그래 내가 널 구제했어 야 스테라를 타져놨다니까 축하해 굿굿 괜찮아 이분 어 주개 썼다고 하는거 이거 동영상으로 볼 때는 싸치방에서 우와 부들부들 거지같은 새끼 허락도 하는데 주개를 막 써 라고 하겠지만 막상 휴가 나올 때는 저런거 눈에 뵈지 않아 휴가 나오기엔 기분 좋거든 휴가 나올 때는 갑자기 어? 공기가 달콤해지더니 어 아주 기분이 좋아 다 잊힐거야 괜찮아 알고 있어 괜찮아 봐주겠지 사실 에템 정리하기가 귀찮았어 한 번쯤 봐주겠지 아니 이건 내가 알던 그게 아닌데 내가 알던 언제 언제까지나가 아닌데 뭐지 이건가 어? 아닌데 어딨지 어? 그냥 내가 틀릴래 안되겠어 슈퍼그랑조를 틀어주지 다 뽑았네? 야 우리 150만 달러 뭐야 150만 달러 털어버리자 블루무스터로 문일병 문일병 이거 뽑는거 맞지? 어 맞대 빌렸어 이거 뽑으래 갈게요 어 군인인데 뭐 달러 안 남겨도 되겠지 뭐 괜찮아 군인 정신으로 휴가맘을 열심히 사이퍼스 할테니까 자 갑니다 15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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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갑니다 어? 고고식 야 유니크하게 뽑자 어? 시아몽 유니크하면 뽑자 한겜 뽑아야돼 어? 나와서 안 때릴거야 형 그래 뽑아야된다 하니까 이렇게 하나 나온다 했잖아 내가 어? 블라스트 공격범위 12% 축하 축하 센트리 포링도 나왔구요 계속 갑옷게잉 한개 더 나와야되는데 아하 아하 쫄리긴 뭘 쫄렸다 그래 당연히 나오는거지 자 야스파이크 다 알고있었어 나올줄 아 일단 한개를 뽑고 위험했어 어? 안 나오는줄 알았어 사실 아 아 쫄려네 내가 이걸로 끝날줄 알았지? 있어봐 내 영웅까지 끌어모으는 합성을 지금부터 보여줄게 딱 보고 있으라고 있어봐 내 재밌는거 보여줄게 왜 같이 안 끝났어 있어봐 아 이걸 택 썼는데 아 그럼요 나만 믿어야죠 세상에 나만 알고 믿을 사람이 또 어딨다고 나만 믿어야지 자 3만 달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3만 달러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 됐다 무사기원으로 471달러를 힐링히트 교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무사히 돌아와라 문하이드 자 이제 제피로야를 뾰로롱 하면은 아하하하 여기 더러운게 있네요 이거 왜 있지 이거 넣어버리고 싶네 갑자기 어이 빡돌게 하네 뭐지 저 더러운 물질은 왜 저게 있는거지 빡돌게 하시네 갑자기 쉣더 잠깐만 왜 있는걸까 저게 자 우리 뽑아드림 제가 지금 바로 유니크 뽑아드림 갑니다 미스 다크니스 하나 뽑았어요 독점갈 인추공 10%짜리 나온다 했지 뽑았어 뽑았어 어 잡아 얘 클라스 봐 지금 장갑 모자부터 맞추고 시작하자 원딜 그래 안그래 그렇지 더 뽑아볼게 내가 하나만 뽑으라고 그냥 봐봐 애매하네 이건 애매하네 이건 뭐 어쨌건 어유 야 중복인가 봐 중복 중복 나온거 같애 달러 없어? 달러가 왜 쇼 달러밖에 없지? 뭐지? 달러가 왜 없지? 달러 어디다 썼어? 어? 어디다 썼어? 다섯에 달러 원래 여기까지만 할라 했어요 자 문하이드님 분생활 잘하세요 다음번에 충전해놓으면 또 뽑아줄게 바이바이 영상 보고 너무 안걸리지 말고 축하 나오면 인사하러 와요 방송에 요청대로 유튜브에 올려줄게요 바이바이 녹화 종료 사랑해